CTS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 지역 목회자와 성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나선 CTS 교육 컨설턴트 추장삼 선교사는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선교회, 지역교회들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영성과 인성, 지성을 기초해 자기주도학습으로 교육하는 SOT 학습방법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는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통해 기독대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